오늘은 화요일 지금 출근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좀 쌀쌀해서 바디건 입고 나왔어요 오늘 집 하나를 보고 지금 너무 배가 고파서 오늘은 피쉬앤칩스 포장해서 집에서 먹으려고요 오늘 집을 보러 갑니다 요즘에 퍼스에서 집 구하기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의 집을 보러 갑니다 오늘의 집을 보러 갑니다 오늘의 집을 보러 갑니다 오늘의 집을 보러 갑니다 edo isso movabl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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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